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 자산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는 지금 아름다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피트니스, 람보르기니 동호회 활동 등 추월 자산식 경제적 자유를 열정적으로 즐기며 살고 있다. 프롤로그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되고 이것은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 즉 천천히 부자되기이다.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되기이며 매우 지루하다. 이런 삶의 여정은 너무 길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부자로 가는 길에는 분명히 추월 차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공식으로 나와 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당신이 현재 18세이든 40세이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 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난 뭘 하면 되지? 라고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멈춰라.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으니까.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전통적 방식으로 돈 버는 것을 멈춰라.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 당신의 꿈이 점점 더 이루기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당신도 더 빨리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부의 추월 차선에는 공식이 존재한다. 목표를 확실히 알아, 인내하라, 인맥을 쌓아라. 이런 모호한 공식이 아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 말이다. 젊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 헛소리라고? 이 책은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젊고 즐겁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인생을 젊은 나이에 살 수 있다.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은퇴할 수 있다. 1장.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고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없고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었고 대신에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통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나 어머니는 KFC에서 닭튀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했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들어올리는 것뿐이었다. 또는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어느 날 똑같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 내 운명을 바꾼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 유명한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를 본 것이다. 나는 마치 신이라도 목격한 듯이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았고 그에게선 발명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그날로 군것질을 끊었고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음 네 가지 조건과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었다. 1.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2. 비교적 잠거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3. 자수성가한 사람들 4.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 연기자, 가수, 연예인 등은 제외시켰다.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나는 그런 혹독한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결심했다. 우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달러만 들고 고향을 떠나 피닉스로 갔다. 피닉스에서 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에 매달렸다.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었기에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으며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와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우고 책 살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 의뢰를 받고 400달러에 하게 되고 이어서 600달러에 그렇게 사흘 만에 1000달러를 벌게 되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고 멈추면 수입 역시 없었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내 웹사이트에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문의 메일들이 쌓인 것을 보며 돈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 웹사이트에 광고를 개시하는 대신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성공적이었고 기하급수적인 수입으로 이어졌다. 회사가 커지자 회사를 팔라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나는 120만 달러에 내 회사를 팔았으나 몇 달 후 내가 판 회사는 파산 위기에 놓였고 나는 애착이 가는 나의 웹사이트를 25만 달러에 다시 사와서 업그레이드해서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고 한 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임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추월차선의 과정과 도구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 대부분의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하여 본다. 현재 그가 가진 부만 보는 것이 바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세 청년이 자신이 세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만 듣고는 부러워만 한다. 하지만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내야 했는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 그 청년이 창고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날들에 대해 그 회사가 이율 21.99%의 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다. 수십억 달러 매각 제한이 사건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정이다. 부자가 되는 데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즉 도구들을 이해해야 한다. 1. 지도 지도는 나아갈 방향에 있어 필수다. 2. 차량 여러분 자신이 바로 차량이다. 3. 길 여러분의 재정적인 진로를 말한다. 4. 속도 아무리 비싼 차에 탔더라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사방이 막혀버릴 것이다. 5. 이렇게 과정이 부자를 만든다.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에는 3가지가 있다. 인도로 가는 지도 가난 서행차선으로 가는 지도 평범한 삶 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도 부 어떤 지도를 손에 쥐고 여행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지도에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부채, 시간, 교육, 돈,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 목적지, 부의 방정식, 책임감,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들이다. 이것은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도는 이 가치관, 즉 이정표에 따라 만들어진다. 3.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인도 인도를 걷는 사람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즉시 새로 사온 기기나 여행, 새차, 옷이나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데 써버린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간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부채에 대한 인식 신용카드는 참 좋은 것이라 믿는다. 월급이 적어도 현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니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산다.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충분하니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을 모아서 뭐하겠어? 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인식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을 쌓는다. 돈에 대한 인식 만일에 대비하지 않고 돈을 다 써버리지만 내야 할 것은 제때 내므로 책임감이 있다고 믿는다. 주요 수입원 돈만 많이 주면 목적이 쉽게 바뀐다.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도박, 복권, 보험금 등으로 부를 늘린다고 생각한다. 부에 대한 인식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이 승자라고 믿는다. 부의 방정식 수입 플러스 빚은 부 목적지 내일은 믿지 않고 오늘만 충실한다. 책임감과 통제력 나는 늘 피해자고 잘못한 게 없고 다 남만 탓한다. 삶에 대한 인식 젊음은 한때니 지금을 즐겨야 하고 부는 언젠가 크게 한바탕으로 이룰 거라 믿는다. 그리하여 인도가 끌어당기는 결과는 가난이다. 길에 패인 웅덩이 하나하나를 맞닥뜨릴 때마다 대출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불황이나 실직 또는 금리 폭등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등이 웅덩이가 될 수 있다. 인도 위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런 외부 요인 탓만 한다.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 중에도 부유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다. 사업가이거나 의료인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거나 큰 돈을 버는 유명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한다. 즉, 부는 소득 플러스 빚인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소득이 아니라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또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바꿔야만 한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행복의 진짜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다. 역설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다. 부에는 3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부이다. 가족, 신체, 자유다. 인생에서 부유함을 느끼는 순간은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부는 건강, 활기, 열정, 에너지가 곧 부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곧 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과 활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부는 곧 자유와 선택이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다. 상사와 알람시계와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 돈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으로 자유 대신 구속을 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부와 행복은 같은 의미다. 사회는 부가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잘못된 정의 때문에 부와 행복을 잇는 다리가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부유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에 계속 매달리게 될 것이고,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줄 만한 물건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느낌, 존경, 자존심, 즐거움 등에 목말라 한다. 그리고 칭찬과 사랑, 그리고 수용을 원한다. 당신이 이런 느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는 부의 잘못된 정의와 행복을 동의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 결과로 불행해진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이다. 하지만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사건은 좋아하지만 과정은 싫어한다. 이들은 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를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일부이다.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어야 한다.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본회의 일상에서 여기 말 confused se ər 나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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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m